오늘은 자가 격리 끝나고 나서 맞는 두 번째 주말인데 저번 주말에는 빅벤을 갔다가 사실 제대로 보질 못해가지고 저거인가? 오늘은 그냥 딱 빅벤 하나만 보는 게 목표였는데 빅벤이 저렇게 돼 있어갖고 저거 이름이 런던아인가 그러죠? 오늘은 되게 멀리 갑니다 옥스포드라는 곳으로 갈 건데 사실 거기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친구 만나러 일단은 가봅니다 지금 막 옥스포드로 도착해서 친구 기다리고 있어요 Bored it You're looking good Thanks I'm usually not that good in front of the camera I'm feeling bad 딱 내가 아름다운을 직장으로 продукAJ 바로 이 סрейd 예 이해 publications 그러면 아름다운 우리와 함께 휴대전화가 시작됩니다. 오늘의 주식을 찾아뵙니다. 아침에 지하철 노선 하나가 통째로 닫아가지고 고생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월요일까지인가? 계속 닫을 예정이라네요. 그래서 지금 집에 가는데도 지금 막 버스 두 번 갈아타고 또 다음 버스 기다리는데 한 30분 기다렸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기 다른데 이제 길 좀 뚫려있는데 찾아서 거기서 버스를 타야 될 것 같아요. 오늘도 오늘도 지하철에 보내줘야 돼요. 마치 게임 순위가 된 것 같은데 오 뭐야 또 야 고할 고해 내가 낳을 게 없으니까 저는 고를 해야지 고가 뭔데? 야 나 백만당 다 잃었어 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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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